일단 기대했던 만큼의 정책들이 지금 계속 나왔어요 국가도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일단 이번 주 한 주 동안 있었던 이벤트들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주중 진화하는 동안에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대응 이벤트가 증시 쪽에 오히려 호재로서 결과를 다 이끌어내면서 상승을 오늘 좀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ESM에 대한 합원 예부 그리고 어제였죠 국내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에 대한 변화 여부 그리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서의 QE3 실세에 대한 부분들까지 확인이 되면서 이제 좀 우려했었던 이벤트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계속해서 좀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의 방향성 자체는 유동성이 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 여건을 1차적으로 좀 이끌어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지수가 이제 지속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염두를 해주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유동성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지긴 했었지만 즉각적으로 지수 방향성이 계속해서 좀 이끌어내는 부분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일단 무제한적으로 연준 쪽에서의 유동성 공급에 대한 부분이 시장이 좀 환호하고 있긴 하지만 지수 방향성을 일단 이천 부근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진입한다면 기술적인 흐름 내에서의 저항적인 부분도 부분적으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곳이 지금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업종에 대한 부분에 접근 만약 넉넉히 기다릴 수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업종에 대한 부분에 좀 접근해 본다면 일단 외국인들이 좀 선호하는 대용주 위주로서의 접근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관 쪽에서의 수급 상황이 좀 더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정책적인 걸 본다면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에서의 호재 이벤트가 좀 더 나았기 때문에 국내 기관 투자자들보다는 외국인들의 수급 방향성이 좀 선호하는 업종분들 위주로 일자로 선별해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으실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증시가 일단 앞서 동시효과라든지 개장 직후에 좀 살펴봤던 것처럼 경기 민감주라든지 그리고 IT 쪽이라든지 자동차 쪽에 대한 상승 여력이 계속해서 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수 업종에 대한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지금 시점에서 구축하기보다는 더 좀 공격적인 전략으로 좀 변화하실 만한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일단 업종별로 대응하는 전략을 좀 가져간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화학이라든지 전기전자 철강 업종에 대한 관심 자체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오늘 장출발 이후에 수급적인 요소에 있어서 좀 보게 된다면 외국인들이 지금 단연 좀 담아가고 있는 섹터를 좀 꼽게 된다면 운송장비 업종이라든지 하학 업종, 철강 금속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비중 자체를 계속해서 좀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트렌드를 단기적으로 일단 2000포인트 수준에서 계속해서 공방에 나타나는 지점에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구간이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긍정적인 관점 주셨고요 이제 돈들이 풀려나오는 거니까요 소위 위험 자산이라고 하는 주식이나 혹은 원자재 관련 주들이 강하게 올랐습니다 원자재 관련 주 혹은 화학, 전기전자, 철강, 경기 관련 주들 주목하자고 하셨습니다 김기화 위원님은 오늘 관심 분야로 블랙박스 시장 주목하자고 하셨는데 그 얘기하기 전에요 오늘은 정책 효과들이 크니까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또 코스닥을 봐주시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의 종목 장세가 좀 약발이 줄어드는 거냐 이런 궁금증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유럽의 드라기 효과와 미국의 번행기 효과로 인해서 당분간 국내 증시는 대형주 위주의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따라서 코스닥 시장 지금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 대형주 시장이 계속해서 갈 것인가 하는 것은 또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은 강한 모습을 보여왔었고 오늘도 역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 환호 속에 이런 계속 지속 여부에 대해서 좀 따져본다면 저는 좀 의문점이 남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코스닥 시장 끈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똘똘한 종목들 계속해서 보시고 업종 역시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좀 좋은 업종을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 블랙박스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차량용 블랙박스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블랙박스에 들어가는 카메라 부품주들 상당히 좋다고 관심 있게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 시장을 한나게 레벨업 시켜가지고 블랙박스 시장, 차량용 블랙박스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블랙박스에 대한 그런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사고가 나면 변호사보다 더 믿음직한 내 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초석이 다가오는데요 명절 주요 선물 리스트에도 블랙박스가 포함이 되었고요 그리고 블랙박스 장착 차량에 대한 보험료 또한 할인 상품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블랙박스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점을 좀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고 블랙박스는 2008년에 처음 출시가 되었는데요 2012년 올해에는 올해까지 이제 매년 10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주가 및 블랙박스 업체들의 주가 및 실적이 지속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블랙박스 시장이 향후에도 고성장이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놓고 한번 봤을 때 국가라든지 보험사라든지 개인 등의 모든 이해 관계자가 수요 증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로 인해서 교통사고 발생이 감소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블랙박스 의무화 추진 등 정부 등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정책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 수지 개선을 위해서 블랙박스 확대 지원에 보험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좀 의견을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아주 그런 강력 범죄라든지 여성 운전자 등의 그런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성 운전자라든지 아니면 수입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 블랙박스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좀 계속해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렇다면 2011년 말에 이제 보급률이 어떠냐 이렇게 좀 살펴봤더니 아직까지 많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면서도 보급률은 11%에 불과합니다 2008년에는 6.5만 개 불과했었는데 매년 100% 시장이 성장을 했다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2011년에는 50만 대 그리고 올해에는 110만 대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체 등록 차량의 11% 정도에 소진받게 되지 않는 그런 보급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점들을 생각을 한다면 향후 시장은 더욱더 커져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2013년 하반기 이후에 어떤 모습일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국내 시장도 중요하지만 해외에서의 그런 모습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차량용 블랙박스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선진국 민간 시장이 계속해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국내 시장에서의 매출도 늘어날 수 있지만 해외 시장도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어떤 그런 종목들을 봐야 될까 좀 살펴봤더니 그렇게 종목이 많지는 않습니다 팅크웨어라든지 파인디지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두 업체가 있는데 이 두 업체가 우리나라의 국내 1, 2위 업체 그리고 세계에서도 1, 2위 업체 이런 업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업체들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고 이익도 늘어날 수 있으니까 물론 대형주 시장 계속해서 상승을 할 것이라는 그런 모습은 있지만 이런 중소형주의 똘똘한 종목들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종일관 출발 전략 오늘 두 분 함께했습니다 강창욱 IM투자증권영업부 과장 김기화 IBK투자증권 목동지점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